이 내용은 제가 캡쳐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아는데 빵이가 삐진 어리를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아 제가요? 응 빵이가 그 삐진 어리를 벌써 시작했네 내가 저러까지 안쓰는데 빵이가 삐진 어리를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아니야 우리 얼대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야 근데 왜 삐졌어요? 몰라요 약간 그런걸로 삐졌네 보니까 아니야 우리 얼대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야 계속 읽어주세요 빨리 앞으로 가서 사랑해 최고로 이모티콘 잘 안쓰는데 저 이거 진짜 안쓰거든요 이거 보고 오고물을 제가 또 쳤죠 나쁜놈 빵이가 이때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소녀감성이면 이렇게 도달했죠 그렇지 소녀같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쁜놈이면서 팔짱을 꼈어요 제가 아무튼 나쁜놈 너가 마지막이야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똑바로 읽어주세요 너가 마지막이야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할게 내가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할게 내가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할게 일부러 니가 캡처했지 나보고 잘해라고 요 때 쓴거 보고 나 읽어주세요 그러니 어디 가지 마냐 이거 이거 뭐 오라던데 잘 읽어주세요 여기서부터 너가 마지막이야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 어디 가지마 다 녹여줘서 고맙다 엄청 꼬였었는데 아우 오글더요 소원이요 소원이요 아우 오글더요 이제 제가 뭐 때문에 좀 꼬였었나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렇게 잘 알죠 제가 푼 방법을 여시처럼 또 저를 살살 녹여가지고 다 녹여줘서 고맙다 엄청 제가 꼬였었는데 이게 이제 한편 더 있네 이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 녹여줘서 고맙다 엄청 꼬였었는데 어디 가면 발목 잘라버릴 거니까 내 옆에만 있어 아 빵이가 갑자기 어디 가면 발목 잘라버릴 테니까 내 옆에만 있어 라고 했죠 제가 네 갑자기 발목을 잘라버리니까 내 옆에만 있어 라고 했어요 빵이가 알았냐 자막이 그래서 저는 난 니가 어디 가도 발목 못 잘라 נ얄 너무 사랑해서 방이가 내가 어디 가면 발목 잘라버린다니까 난 니 발목 못 잘라 넌 사랑해서 아 너무 억울하네요 역시 한수위래 역시 한수위라고 해주시네요 오글거려 이제 여기는 우리 얼대리라고 한거에요 뭐래? 뭐하고있어 내 사람? 딴 놈이랑 연락하냐? 이제 또 의심병이 더졌죠 빵이가 뭐래 1분밖에 안되는데 1분밖에 안되는데 뭐하고있어 내사랑 아마 저때 1이 사라지고 있었을거야 원래 저희가 카톡을 하면 그 진짜 빨리빨리 다 배고 1이 바로 사라지고 이럴정도로 태진판 안에 들어가 있어야해요 우리랑 얘기할때는 아마 1이 떠있었겠지 잠시 제가 잠깐 노래를 들으면서 이 친구랑 톡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노래를 바꾸려고 멜론에 잠깐 잠깐 들어가는것도 이 친구가 뭐하냐 너? 지금 뭐 딴 놈이랑 연락하냐? 톡으로 막 이래요 1분만에 미절이래요 이 친구랑 얘기할때는 멜론도 함부로 들어가서 헤매면 안돼요 바로 노래를 틀고 다시 들어와야돼요 JPEG L님이 오늘은 스릴러인가요 그래서 이게 두번짓건데 포인트는 여기네요 발목 잘라버릴테니까 내 옆에만 있어 알았냐 근데 저는 또 여기다 대고 난 널 너무 사랑해서 니가 어디가도 발목 못 잘라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